두 번째 소개 드릴 종목도 역시 좀 비슷한 업종의 종목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일단 LG 이노텍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선정 이후 역시도 역시 이제 한솔테크닉스와 유사한 LED 부분의 개선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 기대감인데요 일단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 삼을 수 있는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 또한 이런 LED 부분의 개선에 힘입어서 좀 함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작년 대비 올해 기대되는 동사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약 50% 증가한 영업이익상으로는 400억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 주가 흐름도 이러한 시장의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일단 동사의 실적의 발목을 잡았던 LED 부분이 일단 조명시장 개화로 인해서 수요 증대로 매출 증대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진행된 동사의 생산라인의 통폐합과 인력구조조정은 원가구조를 개선시켜서 동사의 수익성 역시도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좀 세부적으로 더 살펴보면은 하이파워칩이라고 해서 수주가 그런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카메라 모듈 쪽에서도 이익 증가가 기대되는 모습입니다 즉 동사는 올해 수익성 위주의 전략을 추구해서 올해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를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투자 포인트로 전기차 시장의 직접적인 수혜주로 거론되기는 조금 어렵지만 간접적인 수혜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일 LG그룹의 비스타 프로젝트라고 해서 전기차 부품 사업을 주도하겠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일단 LG이노텍의 경우에는 차량용 모터 LED 램프 등의 부품들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룹 차원의 프로젝트에서 향후 전기차 시장 확대 시 전장 부품 수요 증대에 따라서 동사의 수혜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그리고 약간 좀 달리 생각했을 때 예전에 ELS 관련해서 기초 종목으로 LG이노텍이 많이 설정이 됐었는데요 그런 ELS 물량이 만기가 지남에 따라서 물량 부담도 완화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걸림돌이 될 여지는 많이 사라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올해 본격적인 실적 흑자 기조를 유지하면서요 적자를 면치 못했던 LED 사업 부분이 회복세 그리고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간접 확대 수혜 기대감까지 합쳐져서 상반기 내 10만 원대 주가 회복도 역시 기대해볼 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한솔테크닉스 LG이노트 굉장히 닮은 꼴입니다 일단 업종 자체가 같은 업종 내에 속해 있고요 LED 부분에서 실적 개선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기관이 최근에 많이 사모으고 있다는 점 눈에 띄 수 있겠는데 그럼 LG이노텍은 매매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일단 지금 9만 원선을 돌파해서 9만 원선의 매물대가 지금 조금은 부담스럽지만 기관 및 외인 매수세를 미루어 볼 때 시간의 문제제 추가적인 상승 기조는 변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주가 눌린 몫에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부담이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매수가는 9만 원 부근에서 점진적으로 매수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올해 하반기까지 본다고 했을 때는 목표가는 주가 11만 원선까지도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1차적인 목표가로 작년 하반기 고점대인 9만 7천 원선을 목표가로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200일선 부근인 8만 7천 5백 원선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